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잡고 또는 놓치기도 하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좋은 학교에 들어갈 기회 좋은 회사에 들어갈 기회 또 많은 여러 가지 성공할 기회들 이런 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회도 그렇지만 영적인 기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오는 기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적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케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마음에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막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어요 당시 주제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필요 이상 세금을取り立てていました 얼마나 세금을 착취했는지 사람들이 허가낸 도둑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착취했는지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그 세리는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케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니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사케오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거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신분이 기회를 막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막는 다른 환경은 작은 키였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사케오는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비켜달라고 아마 말도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키는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막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민 형제처럼 키라도 크면 눈에 잘 띄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예수님 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키가 커서 부르면 만날 기회도 더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도 많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까치발도 해보고 뛰어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케오의 신분과 작은 키가 기회를 막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사케오가 자기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또 작은 키가 키라는 내 형편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자기의 그 환경, 작은 키를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둘째로 지금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스를掴むため에는 지금 신고에서行動을 받을 것입니다 사케오에게는 자기를 막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이 생각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달려간 행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케오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달려간 것은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자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사케오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물질과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그 행위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원에는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이 아니으면 안된다는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케오를 그저 만나주신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케오를 그저 만나주신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는 그가 원하고 있던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기도 싫어했고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군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교회에 주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군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군에 가고 특별한 임무가 있으면 교회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군에서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를 지키기로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은 임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임무와 군인이라는 환경이 기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 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고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군에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일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운전이라는 제가 맡은 일이 있었지만 군중병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군隊で 운天兵としてのストメ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 もう一つ 중군聖職者としてのストメを与えられたんです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또 세워주셨어요 군중병은 옷에다가 특별한 마크를 부착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부대를 다녀봤는데요 운전병인데 군중병 마크를 단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운전병として 중군聖職者としての 마크가付けられている人は 하나님께서 욕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神様に捧げる恋愛そしてそういう主の働きを防ぐような環境がありますか 그렇다면 오늘 사케오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환경을 믿음으로 넘길 바랍니다 神様がくださるチャンスを掴むために信仰を持って環境を克服していきましょう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そのことのために心から祈っていくも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切なる思いで祈るときに主が働いてくださり私たちに会っ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神様がくださる霊的なチャンスを掴みましょう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